여러분들의 돈 내고 시간을 저희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박수하고 주세요 위에 선풍기 버튼 좀 꺼주세요 출입물 위에 3개 꺼주세요 3개 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박수를 쳐주시면 아 예 축하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초코를 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잘라보아요 시장님 시장님 잘라보아요 네 둘이 손잡고 하세요 네 둘이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하세요 손잡고 하세요 네 다진 마이차 다진 마이차을 하여 다시를 안 놓은 그림입니다 샴페인은 한 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알았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샴페인은 저기서 바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무경기 가사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예 아 예 대장 박수 이렇게